저 나와봤죠? 제가 5번 남은 하루 종일 할께요 1번 남은 시켰어요 3번 남은 시켰어요 3번 남은 시켰어요 3번 남은 시켰어요 만족스러워요 근데 또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저도 놀랍긴 했어요 음향사태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은씨께서 아무렇지 않게 안무를 하셨다 아... 눌렀지만 눌렀지만 통정심을 찾으면 통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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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보죠 아... 아... 근데 되게 유명사고가 당황스러워 네 근데 이제 제 프리퍼센트에서 그만 끊겨도 아... 일단 모델 끝까지 해야되니까 그 마인드로 오... 좋아요 자 다음은 하이키 하이키의 모델이 서울 드리밍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남은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하이키의 엘씨가 모델이 서울에 이렇게... 아... 일단 서울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꿈을 흔적 없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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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물사이 폐가 장미에 이어서 영태희씨가 가사를 또 써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영태희씨의 새로원도 유명하지 못하네요 네 어떤 건가요? 하이키의 어머니 아...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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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께 이이나씨가 감사하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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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석 비장에 이어서 저는 너무 말씀을 다해주셔서 인사를 하고 정말 기깔나게 포함할 수 있게 영화를 신고하셨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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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sip 아... 아 да... 아... 어우 Sa ann Foott 아... 아... 아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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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hivi La... 아... 자 그럼 이걸 차에 내려서 입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서 입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언니가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거 사실 저희가 먼저 하잖아요 미자 언니의 제안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 거에요? 이게 저희 상캐 사진 찍을 때 입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상캐 사진 찍을 때도 엄마꺼는 지금 출근길 꼭 한 번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 땅일 것 같아요 지금 눈을 안 띄고 출근길에도 다양하게 많은 후보들을 하시지 않나요? 저도 보고 웃었던 기억이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없네요 혹시 그럼 퍼플키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입으실 것 같아요 여쌤요 그럼 이거 볼까요? 저희들 그러면 나에게 하는 큰 거를 매달고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퍼플키스는 위주투어를 앞두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스케줄이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고 예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두 포인트만큼은 저희도 긴장한 설렘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서해플로리 분들을 무례정말 주셨어요 코로나 때 선생님이 안 날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기별νε다는거 rained 그랬어 근데imm 때로는 기대하네요 너무 기대하네 지금 되게 기대가 hanging lawsuits oath shot 룰 인사清 갈 때 답답하십니까? 오케이 어, 진짜 떨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